감사합니다. 자 이제 앞으로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사부터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 아이소이 모델 아이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아니 오늘 홍대에 그녀가 또 왔어요. 네. 자주 옵니다. 아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? 요새 프로듀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. 5월 15일 9시 20분. 15분. 아 15분. 5분 정도 광고 나가니까.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니 오늘 촬영하고 온 거예요? 네 오늘도 촬영했어요. 신디에서 이제는 아이소이로. 네. 네 알겠습니다. 아니 그나저나